그러면 이쁘게 저기 뭐야,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오늘 되게 좋다. 되게... 되게 예뻐, 그냥. 그저 빛. 이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 자주 자주 얘기해요, 우리. 진짜 얘기,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왜 자꾸 웃어요, 옆에서. 왜 그래, 그냥. 지금 브이앱... 아니, 너 얼굴만 봐도 미소가 나와. 아니... 나한테 또 왜 이러는 걸까? 그대 마음은 갈대랍니다.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 걸까? 내 마음은 슬퍼져요. 책 읽는 브이앱 꼭. 다행이다. 기타 지금... 미안해. 박살 낼 뻔했어, 지금. 하지만 저는 형이 더 중요해요. 형 안 다쳤어요, 혹시? 다치지 않았어요? 무서워. 기타야. 진짜 무서워하지 마. 다치면 고치면 그만이야. 형이 다치면 못 고치잖아. 우리 위부들의 마음도 어떻게 고치려고, 형 다치면. 그런 말 고마운데 무서워. 위부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들 오늘 하루 수고 많았고 남은 시간까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 안녕. 안녕. 갈게. 안녕.